니가 먼저 죽여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자이 정말 어떤 어민 좋게 저 팔띠 요망을 아이고 아이고 나가 아이고 또 미식어 미식어 아니 나가 처음 자이영 미식어영 더블지 아니여 지내도 저 질동의 목마리우다기 미식어민 성님 성님어목 난 참 성님을 인형 내 친형제간보다 더 참 생각하고 어디 어머니로 모셩 살아도 참 겅을만이 성님을 생각하멍 성님 곧는 말만 들으멍 나 성님 인도해 주는 대로 가쿠다 가쿠다 갱미식어민 그자 구진소리허예도 아이가 애가 선호 난 그자 말도 듣고 그냥 이 시점 꼬지나가 가현 곧째 오지 아니요 수각이 이 시점이고 저 시점이고 또 헌 며칠 좀 좀 허여라 질동이 허망 안 쳤는게 아이고 또 미식어라 미식아 아니요 자기 저 부녀회장 전 나 오물 아이고 저 이번이 부녀회에서 그 해마다 어디간 봉사활동도 허구 전 겨울엔 모다들은 그 기금 모은 걸로 짐장도 허연 허설 독거노인들 신디 갈라감도 허구 저 생활에 필요한 거 아무거라도 허영 그 돈에 맞게 허영 그 기금을 써부러 사주 이거 정월맹질도 와가고 크는디 겅해야되지 아니요 구간은 난 겅으려는 해수다게 아이고 미식 소리나 미식어라도 허영 그거 안내민 조우키 여행 고랑 나두 난 어디 물건들 허리 가신디 아이고야 저 질동이여멍 그대간 부녀회장이연 돈 백만원에 침 물건을 다 마청 왔제네 임수길게 마청 오 난 또 이젠 아이고 그건 아닌거 담다 어멍 또 간 초라니 복당 모양으로 생활 필수품이시고 샴푸여 미식 링스여 미식어여 그거 세트 다 맞은 걸로 해사주 솔로 신집이 어디서멍 또 휘화장장 해분한 그 금액은 또 맞지 않냐고 걔 서문 난리구시 대사전 부녀회장 용심난 나신디 전 나오물 아이고 삼촌 전부사전 칠동이여멍 정허미과계 아니 미식을 허민 또 거기 결정헌데로 가민조축 영했다 정했다 이치를 꺼까 자치를 꺼커멍 아이고 8대 유망을 해노난 그 부녀회에서도 지금 의견들을 모았던거 이제 원점 대비엔 큰일났진 힘쓰다기 어이 인혁이 8대 유망 허지마랑 인혁일랑 허서 이젠 점점행 지티래 인혁 나한테 잘 고는 말 시쥬이 지티래 옷을 물러 사주면 안 되커라 무사히 인혁 고지들은 또 옆집이 또 어느 날은 또 이후 소추님이신 방상보다 가깝담이신 칠동이여멍이 왜 고지들은 또 난리냐고 나이 먹으신 모습을 꼬만히 지티래 빠져있잖아 아이고 뒤털에 빠져있게 너네 아랑허라 기금컹 신은건 좋다 나 그 말밖에 간에 신데 더구라 수가게 그걸로 이연 인혁내냥으로 어떤 회의들로 이연 그 돈에 맞게 미식을 물건을 허리 가난 이거민 아이고 저게 주아뱀져 저거민 이게 주아뱀져 그 8대 유망을 너멍 이걸 주 아이고 아이고 나가 양 아방은 다 신더래 뒤털에 물러나 뒤털에 물러나 자꾸 고람쯤하는 나 뒤털에 물러사주 나 미식 그디 물건 사는 데가 나가 간섭을 내 수가 참견을 내 수가 또 좁녀허멍 질똥이허멍이 잘못했죠 미신머 죽을 끓염쩍 밥을 햄쩍 하지마라 그냥 소쏘맹 너네끼리 잘 어르네 그래 왜 고찌드렁 왜 가멍 또 전화하는 걸 뒤털에서 들어보란 고찌드렁 하는 게 아니고 부녀회장 허당 허당 의견이 그 어떤 허당 또 동네 싸움 남지 그 난 나신더래 그 은혼놈으로 전화허난 그거 아이들 시키고 그 은혼놈 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 나 정도만 고지 말라잉 나가 무사 가내하는 거 참석 과장도 아니고 참석허멍 간섭을 얻네까기 아이고 연날부터 양 저 칠동여멍 자이 또 또 또 또 어떤 걸 때 가당고당 그자 자울락 자울락 거멍 좀 영이 딱 정이 딱 영허키니 딱 또 아니허키니 딱 하는 거 보면 원 난 가히영 원 이런 거 심리가 아니 맞아 시골 사름이 하면 고정하게 그자 딱 결정을 허민 그대로 가불면 좋지만은 영이 딱 돌아서 또 아니허키니 아이고 아이고 나 가히영 양 더불지 말전허당도 그자 안타깝고 그자 성님 성님 어멍 영허때보면 점 성님이 바른질로 인도해주는 한 인생 점 이디꼬지 오라수다 오라수다 난 나가 그자 가히영 더불헝 말고 꼭 점 가찹게 지냄주 영허때쯤은 원 얼굴 안이 보고 정허다기 똑 닮아 인도검신 차도 고가네 아이고 요호르긴 또 우리 질동이 어멍만 연예청이 어땐 나 같아 안고르크라 그 제발 양순덕이 어멍님 말씀 제발 관센보살필읍씨난 사역수베이제기란 아니그나 이것도 사람이 어시쥬 없지만은 적당히 해사주 날씨도 양 왔다갔다 하고 사람도 이거 정말 죽거리듯 그자 왔다갔다 해불면 히어떡해불어 나도 인형한테 히어떡해점서 걔나 질동이 뭐 이 좋은사람이란 나쁜사람이란 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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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커민 자커죽에 속도 없고 자커였도 이거 영 부릴땐 난 원심리에 아니맞입니다